지금부터 중국의 고대 철학자인 공자, 노자, 장자의 명언을 만나볼 것입니다. 이 세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삶의 깊이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하고 늘 끙끙거린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실된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 써야 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만일 내게 과오가 있다 하여도 남이 반드시 지적해준다.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이 내 뜻과 달라 세상에 용납되지 않아도 나는 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면서 도덕을 아는 자는 상, 그 다음은 배워서 아는 자이고, 자기가 고생스럽게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 된다. 세 사람이 제각기 차이는 있을지언정, 노력에 의해서 상과 동등하게 도달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이들과 가장 어리석은 이들은 바뀌지 않는다.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지도 않게 찾아왔다. 이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보다 못한 자, 어리석은 자와 접할 경우, 그것을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자라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 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열 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삼십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우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에라야 그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찻잔도 그릇이고 주전자도 그릇이다. 그렇다고 해도 찻잔은 찻잔만의 역할을 하며, 주전자는 주전자의 기능만을 지닐 뿐이다. 군자는 이런 그릇이어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고 전인적인 완성을 목표로 부단히 공부하고 수양에 힘써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너그럽고 평탄하고 소위는 항상 근심에 차 있다. 배운 것을 항상 복습하고 연습하면 그 참 뜻을 알게 된다. 즉,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터득의 즐거움이야말로 배우는 것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지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조가 없는 자는 무당이나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됨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천리마는 물론 힘도 우수하지만 천리마가 천리마로 불리우는 것은 잘 성장한 덕 때문이다. 사람도 재능이나 수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덕이라 할 수 있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언론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다운 사람인지 또는 외모만 꾸미는 자인지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함께 말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와 함께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된다.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은 말을 잃는 것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옛 성연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으며 내 것을 좋아하여 여기에서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삽는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일을 시키면 된다. 그렇게 하면 힘껏 노력하면서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 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지식이란 물을 달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람이란 사치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검약하면 고루하게 된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자기보다 신분, 나이, 학식이 낮은 자에게서도 듣고 배워서 어떤 비근한 일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 발전해 간다.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알고 있는 일이라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매사를 선배에게 물어가면서 해야 한다. 선비란 자기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자이다. 그리고 사명을 띠고 어느 곳으로 가든 군주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아무리 성이 나더라도 가슴 속에 혼자 간직하고 그 노여움을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옮기지 않고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의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혹은 보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수양에 힘쓰고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한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는다. 둑이 터지면 또 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인간의 세상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신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엔 신의가 없다. 착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다. 한아름의 나무도 피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구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남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죽음의 임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그릇은 비어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재물 과 보호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꼬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축복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것에 기대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이다. 그들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평화로 싸움에서 이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 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자기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앙가품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성인은 모든 것이 되도록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줬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음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 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앙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를 수 없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잔꽤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다. 자구가 대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지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후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천연의 동류가 된다. 자연의 동화하여 일체가 된다. 그것이 진인이다.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와 바다를 논할 수 없는 것은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좁은 우물 안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대립한다. 이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반대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서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서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은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길다. 일은 비록 저그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어질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낸 자는 사람은 뒤로 캐치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 이다. 범인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히 여기며 현인은 의지를 숭상 하고 성인은 정신을 귀중히 여긴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방 안에 빈 곳이 없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싸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오장육부가 서로 부딪혀 조화를 잃게 된다. 큰 숲이나 높은 산이 사람을 반갑게 함은 사람의 마음이 새 속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당신이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유한한 목숨으로써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하물며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예쁜 첩은 예쁜 값을 하려 해 정작 예쁜 줄 모르겠고 못생긴 첩은 못생겼지만 공손해 못생긴 줄을 모르겠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 줄로서는 비푼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교로서 남을 이기지 말고 권모로서 남을 이기지 말며 싸움으로서 남을 이기지 말라.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하고 늘 끙끙거린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실된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 써야 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만일 내게 과오가 있다 하여도 남이 반드시 지적해준다.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이 내 뜻과 달라 세상에 용납되지 않아도 나는 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면서 도덕을 아는 자는 상 그 다음 은 배워서 아는 자이고 자기가 고생스럽게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 이 된다. 세 사람이 제각기 차이는 있을지 언정 노력에 의해서 상과 동등하게 도달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이들과 가장 어리석은 이들은 바뀌지 않는다.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지도 않게 찾아왔다. 이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보다 못한 자, 어리석은 자와 접할 경우 그것을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자라도 스승으로 삼을 수가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 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 애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열 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삼십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우에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일을 당한 때에라야 그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돼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찻잔도 그릇이고 주전자도 그릇이다. 그렇다고 해도 찻잔은 찻잔만의 역할을 하며 주전자는 주전자의 기능만을 지닐 뿐이다. 군자는 이런 그릇이어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고 전인적인 완성을 목표로 부단히 공부하고 수양에 힘써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너그럽고 평탄하고 소위는 항상 근심에 차 있다. 배운 것을 항상 복습하고 연습하면 그 참 뜻을 알게 된다. 즉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터득의 즐거움이야말로 배우는 것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지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조가 없는 자는 무당이나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됨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군자는 말은 어누래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천리마는 물론 힘도 우수하지만 천리마가 천리마로 불리우는 것은 잘 성장한 덕 때문이다. 사람도 재능이나 수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덕이라 할 수 있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언론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다운 사람인지 또는 외무만 꾸미는 자인지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 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함께 말할 말할 만한 사람 인데도 그와 함께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된다.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 인데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은 말을 잃는 것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옛 성연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으며 내 것을 좋아하여 여기에서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삽는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일을 시키면 된다. 그렇게 하면 힘껏 노력하면서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 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잡지 않으셨다. 지식이란 물을 달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위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람이란 사치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검약하면 고루하게 된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자기보다 신분 나이 학식이 낮은 자에게서도 듣고 배워서 어떤 비근한 일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 발전해 간다.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알고 있는 일이라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매사를 선배에게 물어가면서 해야 한다. 선비란 자기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자이다. 그리고 사명을 띠고 어느 곳으로 가든 군주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아무리 성이 나더라도 가슴속에 혼자 간직하고 그 노여움을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옮기지 않고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의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혹은 보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수양에 힘쓰고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한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는다. 둑이 터지면 또 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한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의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인간의 세상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신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엔 신의 가 없다. 착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다. 한아름의 나무도 피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구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남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죽음의 임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천하의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그릇은 비어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재물과 보호화가 가득 차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있으려는 것과 같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꼬드려 꼬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축복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나라서 그런 것에 기대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이다. 그들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평화로 싸움에서 이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자기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앙가품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성인은 모든 것이 되도록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줍지 말며 두려워 하지 마라.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음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 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왕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를 수 없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잔꽤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다. 자고가 대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지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후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천연의 동류가 된다. 자연에 동화하여 일체가 된다. 그것이 진인이다.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와 바다를 논할 수 없는 것은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좁은 우물 안 밖에 세상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대립한다. 이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반대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써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은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길다. 일은 비록 저그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어질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낸 자는 사람은 뒤로 해치지 못할 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 여긴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 하면 그 곤궁 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방 안에 빈 곳이 없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싸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오장육부가 서로 부딪혀 조화를 잃게 된다. 큰 숲이나 높은 산이 사람을 반갑게 함은 사람의 마음이 새 속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 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당신이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유한한 목숨으로써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하물며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예쁜 첩은 예쁜 값을 하려해 정작 예쁜 줄 모르겠고 못생긴 첩은 못생겼지만 공손해 못생긴 줄을 모르겠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 줄로서는 비푼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 간 간 간 간 간 남을 이기지 말고, 권모로서 남을 이기지 말며, 싸움으로서 남을 이기지 말라.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